안녕하세요 스페이스원입니다. 저희가 무료 특강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오미크론 상황 때문에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정부의 방역지침이나 이런게 바뀌면은 저희가 이제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지침이 바뀌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도 들어가는 강의실 인원의 절반밖에 이제 못 들어오게 해서 띄엄띄엄 앉아서 이제 하면은 진행할 수 있다고 원래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대는 진행하는 걸로 하긴 할 건데 혹시라도 나중에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꼭 참석 가능한 분들만 신청을 하게끔 하려고 따로 그 참석금을 만원을 받고 있었어요. 그래서 물론 이제 오시면은 그 만원은 다시 돌려드릴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아예 이제 무료 특강을 진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개별적으로 참석금은 돌려드릴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날짜는 2월 13일 오후 2시에요. 그래서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대형 강의실을 빌려서 이제 그곳에서 진행하게 될 건데 혹시라도 아직 참석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이 영상 밑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참석하고 싶다라고 이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어떻게 참석하실 수 있는지 메일로 다 답장을 드릴 예정입니다. 아마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이제 좋은 사운드를 만드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사운드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공부법 그리고 뭐 이제 사운드 메이킹이 중요한 이유 장비나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 음향미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직접 사운드 메이킹하는 어떤 시연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간단하게 FM이나 AM, RM 이런 모듈레이션에 대한 설명도 드릴 거고 그리고 뭐 808 베이스나 덥스텝 사운드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간단한 팁들 그런 것들을 시연하는 시간이랑 그리고 Q&A 시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약 2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고요. 아직까지 혹시나 이제 참석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로 본인의 이름과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이제 특강을 듣고 싶은 이유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메일 답장을 들을 수 있도록 할게요.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지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도하면서 무사히 무료 특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혹시라도 진행을 못하게 된다면 온라인으로 해보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 그러면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